또 쓸데없는 거를 샀구나 왜 자꾸 쓸데없는 데 돈을 써 뭐 샀어? 동현씨가 항상 돈을 쓸 데가 없어서 쓸데없는 데 돈을 샀어요 슈퍼주니어 멤버 중에 쇼핑의 구멍으로 불리는 동현 그러고 보니 오늘 뭘 샀는지 저도 궁금한데요 근데 동현씨 아까 사신 거는 저 가로수길에서 봤어요 제가 여기 뭐 샀어요? 공항에 있는 거 아니야? 아니 그냥 선물 줄 거고 인사도 이런 데서 본 거 같아요 진짜 아르헨티나에서 안 살 거 같은 그런 거를 샀어요 근데 이동이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? 누구 선물 주자고 저랑 사놓고 방에 한 몇 개 없던 것 같다니까? 그리고 팬들이 선물 준 건 줄 알고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 아 큰일 났다